최근 3개월간 일본 이시카오현 노도지방에서 28번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나간호현 북부에서 8번, 나간호현 중부에서 8번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포사마그나 지역의 대지진에 대한 경고가 유럽지진학자들에게서 있었습니다. 포사마그나는 일본의 주요 지구대의 하나로 혼수중앙부의 주부지방에서 관동지방에 걸친 지역을 종단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최근 관동대지진 추가 발생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앙구조선 단층 때 이것과 포사마그나 그리고 4개의 거대한 판들이 모이는 지역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미판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주 토요일에 발생한 큐슈 슈가나다에서의 규모 6.6의 강진과 아소산 산채팽창 그리고 구마모토와 오이타현에서의 최근의 지진들은 중앙구조선 단층 때의 왼쪽 끝자락인 구마모토와 오른쪽의 끝자락인 관동지역 이바라키현에서 최근 연속 지진이 발생 중이므로 포사마그나 지역인 관동대지진의 발생이 곧 머지않았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사마그나 지역인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포함된 후지산의 위험과 수도직하지진의 위기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도직하지진, 즉 육지의 판이 깨져서 일어나는 지진인 직하지진은 1923년 9월 1일에 일본 관동지역에서 발생을 했으며 2022년 1월 25일 현재 포사마그나 지역의 큰 폭발 위기로 인하여 2차 관동대지진의 위기감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지진학자분의 며칠 전에 칼럼을 보면 일본 지하의 활단층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하와 해저의 활단층은 사실상 미리 판단하고 대비하기에는 아직 과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지하의 활단층과 해저의 활단층의 위험을 알면서도 대비하고 준비할 시간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944년 12월에 쇼와 노랑가의 대지진 발생 그 1개월 후인 1945년 초에 아이치현의 활단층이 크게 움직여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전인 1896년 메이지 살리크 지진에서도 2개월 후에 아키타와 이와떼현의 경계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다에 큰 플레이트형 지진이 발생할 때 땅이 크게 움직이면서 일본 열도가 많은 힘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일본 내륙에 있는 많은 활단층들을 끌어당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서 동북지방의 태평양 앞바다의 지진들이 최근 많아지고 있으므로 큰 지각의 변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포사 마그나 지역이 흔들리면 지바현 동쪽 앞바다의 직하 지진의 위험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7번의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필리핀의 플레이트 내부와 태평양 플레이트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진입니다. 그리고 도쿄도 23구에서의 강진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도쿄도 23구는 간척지를 비롯한 저지대는 지반이 약하고 수혜에 치약한 약점이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된 경우가 바로 관동 대지진이었습니다. 지진 피해를 직격으로 맞은 도쿄 안에서도 저지대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도쿄도 23구가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해구보다는 사가미 트러프와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도쿄 23구가 물론 오사카, 나고야 등도 난카이 트러프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사가미 트러프 폴라에 인한 관동 대지진 당시에 도쿄처럼 도시 자체가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파괴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의 수도를 도쿄에서 주곡구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일본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ely